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. 광주시법은 오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94살 정신영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정 할머니 등 2명에게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또 다른 원고들에게는 1억 6천여만 원과 1,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일본 연금기구는 2022년 후생연금 탈퇴 수당이라며 정 할머니에게 N화로 99엔 우리 돈 931원을 송금해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.